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북덩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비결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의 행운을 부른다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. 제 나이는 57세고요. 식당을 이곳에서만 20년 했어요. 20년 했고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밤마다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먹고 이랬던 게 다 살이 됐던 것 같아요. 아줌마 지금도 뚱뚱하잖아요. 얼굴이 동그랗고 이게 얼굴이 원래 어릴 때부터 살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앞치마 맨날 항아리 같은 앞치마를 입어서 좀 약간 뚱뚱해 보일 거지만 옛날에 최고 많이 나갔던 게 77kg였어요. 근데 지금은 60에서 60일이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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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그러면은 내 몸에 여러분들 20kg 쌀이 들어보셨나요? 무겁잖아요. 10kg만 해도 무거운데 그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이 있으면 됐으니까 단건 손님들이 많잖아. 그분들이 어쩌다 오래된 분들이 한 번씩 오시면 어? 주인 받겠어요? 어?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? 살 빠진 거 맞죠? 언제 얼굴을 똥뚱하고 이 통포지마라는 저기 입었으니까 빠진 것 같기도 한가 봐.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. 인사적이게. 근데 거기에 비법이 있었어요. 이제 약간 허기지고 그럴 때 저는 물론 좋은 물들을 많이 끓여 먹어요. 농사, 호박을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봄까지 호박으로 계속 그 호박을 둘통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서 호박 큰 거 통째로 집어넣어요. 집어넣고서 그걸 팍 끓여요. 거기다가 뭐 거기다 우리 뽕나무도 키우니까 뽕나무 뭐 오디 여러 가지 그런 거 좋다는 거 뭐 그런 거를 다 복합으로 해가지고 끓여서 그 물을 자주 마시죠. 그것도 좋아요.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. 바나나였어. 바나나 이제 아침은 10시에 먹고 점심 저녁은 3시에서 4시에 먹고 저녁에는 마음대로 왕창 먹고 이랬던 것들이잖아. 근데 아침에 10시에 먹어도 막 움직이다 보면 점심때쯤에 허기가 진다고 그럴 때 어떻게 먹을 수가 없잖아. 밥 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어요. 바나나를 먹은 지 꽤 됐어요. 근데 바나나를 배고플 때 그냥 하나 먹었어요. 그리고 손님들이 있는데 뭐 의무르믄 먹고 다닐 수가 없어서 배는 고프고 하나 먹고서 물 마시고 그래가지고 배를 차왔는데 그거 바나나를 먹고 나면 당장 허기가 없어져 버려요. 허기가 없어지고 바나나 먹고서 이제 손님 가신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밥이 안 먹혀 한 반공기 그러니까 밥 양이 줄어들었어요. 바나나 먹고 나서 그러면 아줌마 바나나 하나 가도 돼요? 두 개 드세요. 두 개 드시면 돼. 두 개 드시고 밥 먹을래 막 배불러서 밥 풀어 줄까도 못 먹게 될 거야. 그래서 바나나를 항상 옆에 들고 다녔던 거 참고하세요. 물론 이제 운동도 여러 가지를 뭐 시간만 내면 맨날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온천에도 아침마다 시간 되면 갇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그 감량된 그런 거 있지만 좋은 물도 마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허기질 때는 바나나를 먹어라. 제 말은 그거는 제 검증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바나나가 남잖아. 저만 먹지 뭐 누가 먹는 사람 있어? 남으니까 까맣게 되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남은 거를 껍질 채 올리브이에다가 갈았어요. 갈아가지고 그거를 머리 깨끗하게 감은데 그러니까 아침에 두 가지를 못해. 어제 만약에 머리를 깨끗하게 감았잖아. 그러면 아침에 그거를 듬뿍 묻히는 거야. 막 갈아가지고 머리 그 뭐지 염색하는 것처럼 막 갈아서 가는 거를 막 묻혀 묻히고서 비닐 캡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뭐 모자를 쓰던지 하고서 그냥 돌아다녀. 돌아다니다가 온천 가게 되면 온천 가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화장하는 방법 올려놨더니 어 머리관리도 잘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머리 다음에는 머리 관리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.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특별한 건 없고 바나나 남은 거로 올리브유를 넣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. 근데 지금 양갈래로 이렇게 묶었잖아. 묶었는데도 이 정도면 그리고 옛날에 머리숱이 되게 가늘하 머리가 가늘하거든. 이상해 그래서 그런가 두꺼워졌어 붉어진 것 같아 머리가 신기하네 맞아 맞아 그런 거였어 비결 따라라로 유용하게 쓴 거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시가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내 생각이 행운을 부르는 거 아시죠 지금 현실이 제가 과거에 만든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 나의 미래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에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별명을 복덩이라고 줬어요 오빠가 하나에다가 딸 제가 아들 낳으려고 낳았는데 저까지 넷인데 막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서 제가 근데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어릴 때부터 끝에 자가 이름이 복자가 들어가는데 어릴 때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인정이 많았나 봐 내가 봐도 할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면 그렇게 보면 중품걸리를 할머니가 계셨는데 내가 저만치 가서 그 할머니를 구축해와서 베개 꺼내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 그려드리고 막 손톱도 잘라주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한테 쟤는 시바드레야 쟤는 그래서 저는 시바드레가 뭔지 몰랐어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우리 농사짓는 걸 보니까 들개 같은 것도 씨가 좋아야지 잘 자라는 거잖아 열매를 착할 맺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를 낳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불러줬던 복덩이가 지금도 복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저 아줌마 또 왜 저래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그런 복 생각하는 건 복인데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틈날 때마다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 책 읽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시간 없어 근데 제가 앞으로는 이런 좋은 책 읽은 거면 엑기스만 한 단어라도 해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?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이 책이 일과 인생이 슬슬 풀리는 책이라고 여기 타이틀이 이거야 그래서 나는 제목을 보고 샀잖아 제목같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책을 가까이 두고 있어 항상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는 돈이 싫어 나는 돈은 불결해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돈이 좋아 나는 돈을 사랑해 나는 돈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세요? 돈을 싫어 나는 돈이 불결해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안된대 부자가 될 수가 없대 그런데 나는 부자 나는 항상 돈이 좋아 내가 돈을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부자의 보편적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야 내 생각이 말의 씨가 되는 거 그리고 아줌마는 행복하세요? 그렇게 얘기하세요? 저 행복해요 제가 제가 과거에 항상 아 나는 행복한 여자야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이 아니면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 현실된 거예요 말이 빠르네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동영상이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해 마음이 끊어질까 봐 이걸 어떻게 늘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씨가 되는 게 지금 현실의 내 마음 모습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내가 우울해 난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마음을 싹 하나 바꾸세요 싹 바꿔버려 이렇게 이거를 이걸 바꿔버려 종이차 한 장 차이야 마음 바꾸면 지금부터 순간이 미래가 된다잖아 얼마나 그게 소름 끼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그거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하는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을 사실 잘 이쁘게 먹고 마음과 지금이라도 마음과 모습과 태도를 잘 하다 보면 노후에도 아주 멋진 할머니 멋진 엄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시간되면 혼자서 된다 된다 나는 된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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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이러고 다녀 내가 보면 꽃꽂았다 그랬을 거야 근데 아니 내가 혼자 하는데 누가 없을 때 그런데 어때 괜찮아요 하세요 그거 노래 부르다 보면 찐 빨았나 작곡가 저하고 만나면 적어놓은 게 많아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거 좋은 노래만 한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오케이 오늘도 주잘주잘 아침 시간인데 차들도 막 다니고 분주하게 시작했어 새 청소도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될 거고요 저희 유튜브는 아주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에너지가 많이 몰려올 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부정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아 저 아줌마 뭐하는 아줌마야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한 50개도 넘어 한 달 반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친해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응 음 감사합니다.